자이코브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밤의 이야기를 한다 마리라는 귀여운 7살 여자아이가 있었어 여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호두까기 인형이네 고맙습니다 마리리 그 못생긴 인형이 뭐가 좋다는 거야 내가 가질래 오빠 안 돼 마리는 너무 슬퍼서 가족들이 먹어도 잠든 늦은 밤까지 호두까기 인형을 안고 울고 있었단다 다리 많이 아팠지 내가 꼭 안아줄게 다신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지? 나는 이웃나라 생짐금 호두까기 병정들을 물리치자 쥐똥대포 발사 장난감 병정들아 전진하라 생진하라 병정들을 쫓아내자 팝콘데프 발사 오죽하게 인형이 위험해